MBC 경남은 2015년을 맞아서 주요 기관장과 자치단체장을 초대해서 새해 역점 사업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박종원 경남교육감을 모시고 새해 경남교육의 방향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지 6개월 지내셨습니다. 밖에서 보시는 것과 많이 다르다고도 하던데 어려운 점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네, 도민들께서 학교를 바꿔달라고 말씀 주셔서 선출된 교육감하고 또 안정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교육청 공무원 그 간격이 있다는 것이 다름이고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이 또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선되면서 성찰과 공감이라는 화두를 던졌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화두에 화답하면서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무상급식 문제가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그 간격은 많이 좁혀졌고 2015년 올해는 차근차근 일로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복경적으로 박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을 구현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요? 저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일하는 교육청을 만들고 행복학교를 추진하면서 교육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70명의 숫자를 줄여서 지역교육청으로 보냅니다. 그분들은 학교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안아서 하면서 학교를 돕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11개의 행복학교, 이런 개의 행복맞이 학교를 통해서 교실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그래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차근차근 할 거를 생각합니다. 일하는 교육청에는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역점사업 중에 금방 말씀하신 행복학교의 경우에 자율적인 분위기는 좋은데 학력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도민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하시는 그 걱정을 저희들은 충분히 받아 안겠고요. 그러나 그런 걱정보다는 앞으로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것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하시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공부에도 생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시키긴 했습니다만 생산적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콘텐츠, 좋은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교실을 바꾸고 아이들이 더 즐겁게 수업하고 학습한다면 저는 앞으로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학력에 있어서도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저희들이 불식시킬 게 충분한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도아시군의 보조금이 끊기면서 당장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교육적 차원의 대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무상급식이 중단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민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크게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57%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도를 설득하고 또 도민들과 학부모들의 여론을 통해서 언젠가는 무상급식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자신을 가지고 올 한해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 이게 예산 문제일 텐데 교육재정도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돈 없어서 일 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3천억 정도가 줄어들었고 당장 올해는 학교 운영비가 10% 감액돼서 배분이 됩니다. 학교가 산술적으로 봐서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들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교육에 투자를 느려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체로 선진국들이 그랬을 경우에 성공했지만 어떤 교육이 당장 성과가 적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는 이런 나라는 실패했다는 것을 생각해서 국고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과 같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정교육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